향리를 따져보면 꽃의 향리는 백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하향 백미라고 그러죠. 우선 술에 여기 술이 고천들이 있어요. 주향 줄이라고 그러죠. 술의 향리를 생각합니다. 인양 마니라고 그러죠. 사람의 이 말은 마니를 한다고 합니다. 이걸 내주고 인양 수천만리를 기간에 담아서 여러분의 풍부가 그 향기의 소중함을 위하여! 위하여! 이 세상 너무 멋있어. 최고의 본부 회사 같아요. 이 세상에 물어본거죠. 저라도 원래 멋잡이요. 헌벌라게 멋잡이요. 열심히 박수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제 박사로 누가 하시랍니까? 우리 여러분이 고마워해요. 좋아요. 전년에 이 원장님 추천이 들어와서 어채수 없이 박사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즐거운 날이었고 행복한 날이었고 감사한 날이었습니다.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제가 어떻게 강대 교수님하고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고 또 이 행사에 왔는데 사실 말씀드리면요 빡센 행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저는 또 사상이 있으신 이게 교회가 있었잖아요. 그냥 미인대가 아니라서 제가 모델들한테 이야기를 또 저희 모델들이 다 받아들였어요. 사실 이게 되게 힘든데인데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했고 또 감사했고 또 거기다가 대표님께서 우리 모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했던 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. 조금 어디 가면 챙기지도 않는데 어젯밤에도 막 청소해놓고 나름 근데 너무 돌아서 벌레들이 지글지글한 거 근데 그것도 저희의 추억이었고 또 나중에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먼 길 오셔서 심사해주신 인연이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. 외에 다른 선생님도 너무 감사합니다. 덕분에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년에 행복했습니다. 김수정암 김수정암 왜 이거 끝나고 그랬어요. 금세사 해야죠? 김수정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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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불 오셨잖아요. 금세사이 다음에 사겠습니다. 이걸 좀 잡아주세요. 카메라를. 제가 근대사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. 우리 좀 일어서되나요? 앉아도 되나요? 자 오늘 우리 강암문화재 한복모델 여러분이 제일 많은 인물도 넘어 보시고 멀리 서울에서 우리 이정길 톱스타 배우님이 집게 오셔서 또 심사하셨다고 너무 수고하셨고요. 조금 전에 그 이난말이라고 이렇게 근대사 하셨는데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. 받았고 저는 멀리 부산서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강암문화재 영호남에 오늘 또 이렇게 문화 조류가 되어있고 그래서 제가 근대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자 담을 다 들어주세요. 네. 자 우리 서울 소식 우리 이정길 우리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강대희 회장님을 또 우리 또 존경하는 송은주 교수님 오늘 정말 염시 잘 보죠. 감동했습니다. 그리고 멀리 소식 우리 저 유필러 가수 이정태평구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연을 위해서 위하여 하면 같이 위하여 하겠습니다. 자 저 타이틀은 큰용 꿈의 음악 여행입니다. 자 큰용 꿈의 음악 여행 한번 위하여 주세요. 네. 큰용 꿈의 음악 여행을 위하여 위하여!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될까요? 야 식사하세요. 요리하기도 stations 찹쌀. 요리하기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요리하기로 했습니다. 요리하기로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